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대전시에 따르면 상담창구와 콜센터로 접수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등 시민들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통지되며 수급자는 세대주명의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됩니다.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교명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전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유흥업소나 사형업종, 백화점,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.